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경은입니다. 자 오늘 제 5강인데요. 계속해서 패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패턴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Here we go! 오늘의 패턴은 I should have 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I should라는 것을 배웠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는 뭐뭐 해야만 해요. 당연히 뭐뭐 해야만 해요. 라는 그런 의미였는데요. I should 옆에 단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have가 붙으면 have 옆에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 또 붙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당연히 뭐뭐 했었어야만 했는데 그 의미는 못했다는 얘기죠. 과거에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오늘의 패턴을 지금부터 여러 문장들을 통해서 더 연습을 해볼게요. Today's expressions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should have given this book to James. I should have 다음에 given이라는 형태가 붙었어요. Give는 이제 주다라는 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나는 줬었어야 하는데 나는 주었었어야 하는데 과거에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뭐를요? This book을요. 누구에게요? To James에게. 즉 해석이 나는 James에게 이 책을 주었었어야 했는데 못 줬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I should have given this book to James. I should have given this book to James. 두 번째 넘어갈게요. I should have brought an umbrella. I should have 다음에 brought 이란 형태는요. 가지고 오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I should have brought. 나는 가지고 왔었어야만 했는데 무엇을? An umbrella. 우산을요. 따라 읽어봅니다. I should have brought an umbrella. I should have brought an umbrella. 세 번째 넘어갑니다. I should have answered the last two questions. I should have answered. Answered는 대답하는 이런 의미죠. 하여서 I should have answered. 나는 대답했었어야 했는데 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를요? The last two questions. 그 마지막 두 문제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는 마지막 두 문제에 대답했었어야 했는데 못했네. 따라 읽어봅니다. I should have answered the last two questions. 다음 갑니다. I should have come with Paul. I should have. 다음 come 하면 오는의 의미죠. 나는 왔었어야 했는데 with Paul. Paul과 함께 따라 읽어봅니다. I should have come with Paul. I should have come with Paul. 마지막 문장입니다. I should have taken the bus. 나는 저 버스를 taken, 즉 탔었어야 했는데 I should have taken the bus. 읽어보세요. I should have taken the bus. 여기까지 오늘의 모든 문장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턴 프랙티스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의 패턴 프랙티스입니다. 하면 더 열심히 라는 의미고요. Study다면 공부하는 그런 의미죠. 오케이, 빈칸을 채워보세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I should have studied. 더 열심히. Harder. 그죠? 저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했는데요. 따라 읽어보세요.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다음 갑니다. 두 번째는요. I should have brought an umbrella. 제가 우산을 가져와서 써야 됐는데요. 비가 내리는데 어떡해. 우산을 가져와서 써야 됐는데. 오케이, 적용해서 number two입니다. 그 축구 경기를 봤어야 했는데요. 그렇게 재밌었다면서요. 그 축구 경기 봐서 써야 됐는데. 이럴 때 쓰는 표현. 오케이, look at the keywords. Game. Watched. Soccer. Game 하면 경기죠. Watched 하면 보는 거고요. Soccer 하면 축구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빈칸 채워보세요. 그 축구 경기 놓치면 안 됐었는데. 봤어야 됐는데. I should have watched. The soccer game. 저는 그 축구 경기를 봤었어야 했는데요. 따라 읽어보세요. I should have watched the soccer game. I should have watched the soccer game. Very good.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I should have answered the last two questions. 저는 마지막 두 개 질문, 답을 했었어야만 했는데요. 적용해서 number three 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스티브를 만났어야 했는데요. 못 만났다는 얘기죠. Look at the keywords. 뭐가 있냐면 목요일이죠. Steve. Steve고요. See in 하면 보다 만나다라는 의미예요. 해석함을 맞도록 빈칸을 채워보세요. 지난 목요일에 스티브를 만났어야 했는데요. I should have seen 만났어야 했는데 누구를? 스티브를요. 지난 목요일에. Last Thursday.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I should have seen Steve last Thursday. I should have seen Steve last Thursday. 잘하셨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I should have come with Paul. Paul하고 함께 왔어야 했는데요. 그럼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설거지를 끝냈어야 했는데요. Look at the keywords. This is washing finished. This is 하면 접시를 말하죠. Washing 하면 닦는 거, 씻는 걸 말하고요. Finished 하면 끝내는 거예요. 해석과 맞도록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설거지를 끝냈어야 했는데요. 설거지를 하다가 중간에 재미있는 TV 프로를 해서 가서 그걸 보고 나니까 설거지하기 싫은 거야. 아, 아까 끝났어야 됐는데. 그런 의미.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I should have 끝났어야 했는데. Finished. 뭐를요? 설거지를요. 설거지는 접시를 씻는 거잖아요. 닦는 거잖아요. 그래서 washing the dishes라고 표현을 합니다. washing the dishes.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I should have finished washing the dishes. I should have finished washing the dishes. 잘했어요.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I should have taken the bus. 난 저 버스를 다 썼어야 됐는데. OK, No.5 적용입니다. 친구에게 소포를 보냈어야 했는데요. 깜빡이 있고 안 보냈네. 꼭 보내야 되는 소포였는데. OK, 여러분, look at the keywords. 파솔, 센트, 프렌드, 투, 파솔, 소포죠. 센트 하면 보내는 거고요. 프렌드, 친구고, 투, 누구누구에게. OK, 의미 해석과 맞도록 한번 문장을 완성을 해봅니다. 친구에게 소포를 보냈어야 했는데요. 파솔, 센트, 프렌드, 투. I should have 보냈어야 했는데요. 센트, 저는 보냈어야 했어요. 뭐를요? 파솔, 소포를요. 누구에게요? To my friend. 제 친구에게요. 따라 읽어보세요. I should have sent a parcel to my friend. I should have sent a parcel to my friend.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문장 또 우리가 다 학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패턴은 뭐였죠? I should have 이었어요. 저는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요. 과거에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약간의 어떤 후회스러운 그런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꼭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한 적절한 때가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패턴 가지고 돌아올게요. See you next time. Take care. Bye-bye.